2-3 3-5 무엇이나요? Rob 두세이 pretty guys 지금 다시 만나외던 이거 화이트 rated Rapper4 이 tweaks 조선생들은 3-4의 Evee로 그룹으로만 그리고 어땠어 그룹들에게 결정할 필요가 아니라 아니면 그룹은 주는 화이트가 아니라 그룹들은을 선보이게 되는 걸 알고있어 이는 DR, TREED ELT 그룹 다이커봤는데 그리고 이는 다른 그룹이 누구들이 확인하고 있긴 한데 여기와 놔 야. 이방들도 해보려고 와따 알갓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, 가자 물 좀 더 가르쳐 자, 준비 이 개가 이름을 잘 모르는거지 그래서 이 개가 이름을 잘 모르는거지 그리고 기억을 잘하는거지 자, 자, 가자 자, 영봇 아.. 아.. 여기 약간 아쿠어트 액팅이 좀 있엉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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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이름을 알려줘! 그 아주 랍스피한 소리가 되었고 그가 다른 멤버가 된다고 생각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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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흥 아흥 아흨 아해 고 밖 Leop 잘 있게 4 음 족씨 다 파본이 여행을 보면 내가 투어 첫번째 라인을 모르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아직도 파블로만 입을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아직도 파블로만 입을 수 있는 거 맞지? 아직도 파블로만 입을 수 있는 거 맞지? 근데 이 개는 그 여자친구의 처음에 전체 버스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싶어 으헤헤 으헤헤 흠흠흠흥 으헤헪 으헤헤헺 으엠ㅏ흠흠흠 그 gloss에 갔던 구경을ucher 못하고 knllin에 가진 것 같으면 거짓말을 주웠어요 폭 fais 괴코 으헛 으헛 음 ㅇ 으흐 으허 홀 상관 ㄹ 음 으허 음 오케이! 그래! 맨! 너희들 학생들이 상대인 내 verso 6고기 있는 편? 어떤 친구들이 매우 어르신 난답니다 막 20살까지 보여서 아 sociedad! 으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हㅇ흫흫흫흫 흫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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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흫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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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으악 하필 się ñ o 너무 부끄러워 I like his vocal projects I i like how he can 근데 니만 안들어진 자네가 왜 열심히 살아도 아빠에만 인생을 말아줘 말하셨어 원함 가라고 그래서 미안해 가라고 워야 가라 get that 내가 한 놈 치고 제대 잘 못생게 이제 용돈 안 봐 yeah 비껴라 거기 있는 자리 시간이 없으니까 안 편한 가수 yeah 친구야 나 얼른 나도 조용하고 넌 이제 싹 해라 말이야 made it loop bitch 고정기 치먹어 구캠 HIP THEN YO B & PI 너네 여행을 잊겨 목교 유교 자름 아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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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 이 차례가 나오는 거였는데 난 그 사실은 나 여기 코러스상 안 좋아서 혹시 잘못". 근데 모든 서버가 그냥 나 그냥 이렇게 손을 보내시는 거야 아 비.. 아.. 아.. 그 타입의 플로우는 아주 좋더라 ㅇㄴㅆ? 이 인스트루멘털이 그 타입에 있는 근데 그 3몇은 그 가운데로 랩핑 스타일 ㅇㄴㅆ? 그 보컬 프로젝션은 ㅇㄴ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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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ㄴㅇ ㅇㅆ ㅇㄴ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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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大家 ㅎ하필필필필야 ㅇㄴㅆ 누군다를 그냥 Bitch 말씀하시는 걸 spinach 자 제가 아비로 муж이 하ущinge sana Чтобы 하지만 나는 오늘 제가 패키트르 강제출 suggested 피치 ah Wesley 앗 1시 1, 2, 3 부합이요 그 비수에 상단해 나에게 단아도 우리의 팀 부두를게 우리게 이따 치즈포스 SKYK 앟~~~ 나 좋아 난 좋아 그거 좋아 그거 다 좋아 그거 좋아 그 첫 다미 애가 가장 특별한 소리가 그 3중 팀이 조커를 헤어 그.. 그 첫 다미가 가장 특별한 珍ois의 미TS 그는 조커를 회의의 저 같은 모습을 다가야 하는게 최고였는데 3번은 보컬 프로젝션이 최고였고 4번은 에너지로는 에너지로는 없었고 에너지로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가야 하는게 좋고 비트는 완벽한 것 같고 버스는, 플로우도 인스트루면들과 함께 어울려 그리고 코러스는 아주 간단하고 에너지적이고 이 친구들 그냥 점점 즐거운 것 같고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제가 잊어버린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영상은 슬로우리로 시작할 수 있잖아 근데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it for today Q.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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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